자 이게 판결이야 소설이야 참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속에서 필력을 갖고 있는 언론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참 멋있게 만드네요 소설을 쓴 거죠 소설을 허정구 과거에 한국경제신문하고 중앙일보에서 활동했던 원로 언론인입니다 이게 판결이야 소설이야 사회로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특별 2부의 7.28 판결은 법관의 영혼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천대역 조재현 이동헌 대법관은 선거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 길을 버리고 선관위와 공범이 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껌은 손에게 법관의 양심을 팔아먹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탄약고에 올라타 자폭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재검표 과정에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점검을 배춘잎 사전투표지, 일장기 당일투표지, 본드투표지, 좌석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에 대해서 원고 측이 부정선거의 주체 시기 방법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여기다 하나 더하면 기상천외한 선거데이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농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 보궐선거에서 다 같은 게 나왔다 지방선거 다 부정을 했으니까 이들 투표지가 국역에 의견나는 점은 인정하지만 합법적인 투표지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가당치 않은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판례를 그대로 두고선 향후의 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다 국역에 의견나는 투표지를 마음대로 집어넣고서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략했는지가 탈론하지 않으면 다 합법적인 투표지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7월 28일 날 법란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대부분을 포획한 사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결단을 내린 일이 남았다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수사해서 검은 손의 실체를 밝혀낼 것인가 못 본 척하고 덮고 갈 것인가 못 본 척 덮는 것은 검은 손과 한 배거리가 뛰어 잡고 가는 길이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이 대부분 판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수사도 전혀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은 다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엄청난 비용을 치룰 겁니다 엄청난 비용을 그 엄청난 비용을 내가 청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입니다 체제가 변액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게 안타깝고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정신들 좀 체리라고 나라의 지도부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허정구님이 이제 글을 쓰신 분이니까 글을 편리게 뛰어나녀 법복 거친 악마의 판결이었다 지난 7월 28일 인천연설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생의 대부분의 선거가 있었다 박주인 변호사 입소에서 공개한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복을 거친 악마의 판결이었다 천대협 조재현 이동훈 대법관이 각종 사안을 판단할 근거로 동원한 것은 피고인 선거관리변에 주저리주저리 둘러댄 핑계뿐이었다 이것이 판결문인지 선관위의 해명문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이현측의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인정할 순간 부정선거란 판결을 내리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눈앞에 놓인 부정선거 정거물을 합법물로 둔갑시키는 궤변은 악랄하기까지 하다 그것도 모자라 원고책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아냥거렸다 정말 간 큰 사람들이다 검찰이 수사하면 다들 통나고 말 개변으로 판결문을 쓴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들은 아마도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강서를 끝내면 무슨 폭탄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판에 저희들 3명의 재판가는 선거 정의와 사법 질설만 갖더니 크나큰 업보를 어떻게 다 짊어질지 정말 걱정이다 왜 악마의 판결인지 개별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허정구님이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조리정연하게 이스핑크스님이 대형교회나 그 단임 목사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로 가장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선거에 철저히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는가요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 국가인데 하나님의 공의만 항상 외치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종교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정말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사회가 엉망진창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야 되나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부정선거로 자유는 무너졌습니다 홍반디 볼림이 아니라 참정권이 빼앗긴 겁니다 참정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저거가 선거를 결정하는데 국민들이 선거를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이 우리가 지금 투쟁하는 것이 우리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너희가 왜 결정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지난 토요일 이후로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의당은 앞으로 없고 중요한 사안이 터졌을 때마다 제가 다른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선택을 해서 이런 보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 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은 그냥 민경욱 원고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참정권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의 일조이랑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결한 내용입니다 대법관 3인이 내린 판결은 참정권도 빼앗고 헌법 1조 1항과 2항도 빼앗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그런 판결을 대법관들이 7월 28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에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눈앞에 이익과 이런 편리함과 달콤함에 다 박수치고 있겠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을 굳히는데 그런 체제하에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끼고 있는 거고 산소 마스크를 떼는 순간 20년 50년 장기 집권 체제에 영속적으로 구축해 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거죠 변은 불려졌지만 국민들의 정신이라든지 기강이라든지 사려본부 이런 용기라든지 이런 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대우를 아마 한국인들이 저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here 이것은 비유가